칭찬받아 마땅했던 올 한해 가요계를 마감하며 2011년 엠카 마지막 방송 안녕하세요 토니안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이 훈훈한 미소년은 누구세요? 안녕하십니까 내년 1월부터 방송되는 드라마 다치고 꽃미나 밴드를 통해 데뷔하는 신인 김민석입니다 네 우리 김민석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이번 슈퍼스타 K3에 그 부산의 미소년 김민석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부산의 꽃미남 김민석입니다 아 그런데 방송중에 너무 타투이 쓰는 거 아닌가 아니 드라마 욕 때문에 캐릭터 비위가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님 하지 말까 형님? 아니다 계속 해라 네 자 그래요 우리 열심히 하는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치고 꽃미남 민석군과 함께 오늘의 타운다운 1위 후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번 주 TOP3를 소개합니다 아이유 너랑 나 아이유 너랑 나 아이유 너랑 나 아이유 너랑 나 너를 부르고 싶어 트러블 메이크업 트러블 메이크업 트러블 메이크업 지금부터 TOP3 문자 투표를 시작합니다 5 4 3 2 1 스톱 1 2 1 2 2